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하고 언어의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문법에 들어가기 전에 워밍업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좀 복잡한 어떤 내용들을 암기하거나 정리하거나 분석하거나 이런 것에 들어가기 이전에 들어가기 이전에 언어 전반 대한민국의 언어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민족이 가지고 있는 언어의 공통적인 어떤 특징을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는요. 많은 것을 가능하게 하는 언어라는 제목하에 언어의 기능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언어의 기능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 중에 가장 많이 언급이 되는 로만 야콥슨의 기준에 의한 언어의 기능을 몇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의 교재의 언어 기능, 일장의 언어의 기능 부분을 펴주시면 되겠고요. 자 전반부에는 제가 뭘 설명을 해드렸냐면 교재에서 로만 야콥슨의 구분 방법에 있어서의 의사소통의 요소들을 제가 정리를 해놨어요.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말하는 이. 쉽게 얘기하면 그냥 두 글자로 화자예요. 그 다음에 말을 듣는 이. 쉽게 얘기하면 또 청자. 두 글자로 얘기하면 그 다음에 전원. 전원이라는 건 전달하는 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메시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메시지. 메시지를 전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전원과 관련된 상황 혹은 과로 쳐서 대상이라고 제가 해놨죠. 그 다음에 의사소통의 도구, 언어. 그 다음에 화자와 청자 사이의 접촉 혹은 경로라고 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여섯 가지 요소. 의사소통을 누군가가 누군가와 의사소통을 하게 되면 반드시 필요한 이 여섯 가지의 요소들을 가지고 언어의 기능을 구분을 했어요. 자 그렇게 구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당연히 의사소통의 요소들이 이렇게 여섯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의사소통을 하는 과정 속에서는 이 여섯 가지 중에서 여섯 가지 요소 중에서 어떤 요소들이 더욱더 강조되더라 하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이해 되셨죠?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섯 가지가 많다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단순하게 생각해보자 라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예를 드렸죠. 축구 경기장 관중석에 나란히 앉아서 저하고, 나하고, 보리하고, 우리 구염둥이 보리하고 박지성 선수, 뛰어난 선수에 대해서 한국말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라고 가정했을 때 화자, 청자, 그 다음에 전원 메시지, 그 다음에 전원과 관련된 상황 대상, 그 다음에 의사소통의 도구, 언어, 그 다음에 접촉 경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놓았어요. 예를 도식화해서 설명을 드리면 더욱더 단순해질 텐데요. 언제나 말을 하고자 하는, 말을 하는, 말하는 사람 화자가 존재하게 되어 있고요. 화자가 있다면 반드시 그 말을 듣는 누가? 청자가 존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될 것입니다. 됐죠? 청자가 있어요. 그럼 화자와 청자라는 건 무엇을 가정에서 만든 말이에요? 그렇죠. 대화가 오간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화자는 청자에게 어떤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렇죠? 어떤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걸 여기서 뭐라고 그런 거예요? 전원. 전원 메시지라고 얘기를 한 거죠. 전달하는 이야기. 두두두두 던져지는 말을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화자가 청자에게 어떤 전원을 해요. 그런데 이 전원은 언제나, 언제나 어떤 대상에 대해서, 어떤 대상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일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오늘 무엇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무엇을 얘기하면 그것은 무엇에 대한 얘기일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쩌면 무엇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면서 문학이나 비문화, 그렇죠? 문학이나 독기 지문에서 굉장히 많이 하는, 많이 얘기를 하던 그런 요소 중에 하나일 텐데요. 자, 어쨌거나, 지금 제가 화자고 여러분들이 청자라고 한다면 저의 전원은 지금 여러분들의 이어폰, 혹은 스피커를 통해서 들려오는 그 소리들이 전부 다 전원 내용일 것이고요. 그렇죠?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무엇에 대한? 언어의 기능에 대한 거죠. 그렇다면 언어의 기능이 대상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 전원의 바탕에는 무엇이 깔려 있느냐? 전원은 반드시 무엇으로? 언어를 통해서 전달이 되는 거죠. 그렇죠? 전원 자체는 언어가 있어야만 이 전원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뭐 해 놓을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요소가 바로 의사소통의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에 하나 더 있죠. 뭐가 있냐면 제일 마지막에 접촉 경로라고 했어요. 화자와 청자 사이의 접촉. 그러니까 화자가 청자에게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뭐가 있어야 됩니까? 둘이 접촉을 해야 되고 둘이 함께하는 어떤 상황이 존재해야 되겠죠. 저하고 여러분들하고의 관계 속에서는 상황이 뭘까요? 접촉이라는 게. 바로 사이버 강의니까 인터넷, 인터넷 환경, 모니터, 이어폰, 스피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과 저하고 어떤 접촉하는 그런 경로에 해당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선생님이 되는 거고 여러분들은 저에게 제자가 된다. 뭐 이렇게 관계를 맺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화자와 청자는 결국은 어떠한 관계를 맺게 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해되셨죠? 어렵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던 건 화자가 나일 때 나의 얘기를 우리 귀염둥이 보리가 듣게 되는 거죠. 그렇죠? 내가 이야기할 때 보리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전하는 메시지, 바로 전원은 박지성이 뛰어나다는 이야기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 내용은 한국어라는, 한국말이라는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제가 언어를 베이스로 깔고 그것을 가지고 도구로 삼아서, 도구로 삼아서, 연예성이 이제 도구가 되겠죠? 도구로 삼아서 이야기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제가 얘기하는 것의 대상은 바로 박지성이라는 선수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니까 대상은 박지성일 거예요. 그 다음에 관계는 뭐예요? 관계는 주인과 애완동물의 관계. 뭐 이런 거겠죠? 주인과 애완동물의 관계. 그리고 상황 자체가 운동장에서 저하고 이제 벤치에, 운동장의 의자에 앉아가지고 바라보고 있다. 관중석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걸 이제 환경, 접촉의 환경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여섯 가지의 요소, 이 여섯 가지의 요소 중에 어떤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언어의 기능을 구분한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화자를 중요하게 생각할 때 뭐냐면 표현의 기능, 혹은 또 표출의 기능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자, 표현의 기능이라는 건 뭐냐? 뭐냐? 자신이 감정이라든가, 자신의 감정이라든가, 혹은 자신의 어떤 판단 등을 전달하는 거고, 표출은 뭐예요? 그런 것과 상관없이 본능적으로 나오는 걸 우리가 표출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청자를 중심으로, 청자를 초점을 두고서 언어의 기능을 설명한다면 바로 뭐가 될까요? 명령적 기능, 명령적 기능이라고 얘기를 하죠. 혹은 지령적 기능, 그 다음에 감화 기능,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들은 다른 말들은 아닙니다. 명령적 기능이나 지령적 기능이나 감화 기능이나 다 동일한 말이고요. 명령이나 지령은 여러분들이 잘 알 거예요. 주로 많이 사용하는 말은 명령이고, 지령은 북으로부터 지령이 내려왔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거예요. 그래서 뭐 비슷한 얘기고요. 감화라는 것은 내가 그의 이야기에 감화되었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기로 결정을 했어. 그런 감화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원을 강조하는 기능, 전원을 강조하는 기능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적인 기능, 그죠? 미적인 기능. 그 다음에 좀 시적인, 시적인 그런 기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니까 시라는 것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예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시적, 미적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대상, 관련 상황에 대해서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지시적 기능, 그 다음에 정보의 기능이다. 정보적 기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뭐예요? 내가 어떤 대상에, 야, 박지성이란 말이야. 옛날에 아이투어벤이라는 그 팀에서 뛰었어. 그때 히딩크 감독이 그를 굉장히 지지를 해줬지. 아, 그래요? 처음 알았어요. 그곳에서 걔가 경기 생활을, 선수 생활을 시작했군요. 아, 그건 아니야. 일본에서 먼저 프로 생활을 시작했었는데. 아, 그게 뭐예요? 아, 박지성에 대한 정보를 전 잘 얻었어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대상에 대한, 이거에 초점을 맞춘다면 이 대상에, 대상을 지시하거나 그 대상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주된 기능이 되기 때문에 지시의 기능, 정보의 기능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언어의 기능을, 언어에 초점을 맞췄을 때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관어적인 기능, 혹은 메타 언어적인 기능이라고 얘기를 해요. 메타 언어적인 기능.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씩 뭐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관어라는 것은 뭐예요? 말을 바라다 본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말을 바라다 본다. 그러니까 뭐예요? 언어가 언어를 들여다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메타 언어라는 건 뭐예요? 이거 뛰어넘는다는 얘기예요. 언어를 초월한 기능이다. 뭐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되셨어요? 자, 그런 얘기입니다. 정말 언어의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대화를 하고 뭔가 정보를 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가 대상 자체가 바로 언어 자체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여기에 초점을 맞춘 기능은 대상이 대상이 언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상이 바로 언어다. 언어가 언어를 대상으로 하는. 그러니까 자비판 같은 거예요. 그렇죠? 자비판. 내가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무슨 말 얘기했죠? 그게 바로 언어같이 언어에 대해서 얘기하는. 뭐 이런 얘기입니다. 대상과 언어의. 자, 그 다음에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관계. 관계. 뭐 여기는 뭐 접촉이란 말도 썼죠. 접촉. 관계나 접촉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게 초점을 맞춘 그런 기능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친교적 기능. 혹은 친화적 기능. 뭐 등등. 여러가지 이름으로 또 사교적 기능. 뭐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용어 자체는 굉장히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화자와 청자. 전달하는 메시지. 그 다음 메시지는 언어를 도구로 삼아서 만들어진다. 그리고 언제나 메시지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일 거다. 그리고 화자와 청자는 접촉을 하며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이야기를 전달하고 전달받을 것이다. 그래서 화자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표출하고. 그렇죠? 자신의 느낌을 표출하고. 또 대상에 대해 지시하고 정보를 전달하며. 그 다음에 그 언어에는 미적인 것과 시적인 요소들이 들어 있으며 그 전언에는 그 메시지에는 그 다음에 그 언어 자체는 언어로서 설명될 수 있으며 청자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뭔가를 하고 싶어지거나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그렇죠? 마음의 어떤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 둘 간의 관계를 더욱더 부드럽게 윤활유처럼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친교 친하사교.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전혀 어렵지 않게 모든 것이 정리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것에 대해서 그냥 모두 다 한꺼번에 도식화해서 설명을 드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는 개별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 그냥 핵심들만 짚어봅시다. 자 화자를 강조하는 기능에서 표현 기능과 표출 기능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 표현 기능과 표출 기능.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포인트는 제가 또 표시를 해놨습니다만 감정이나 판단이라고 그랬죠? 표현의 기능은 감정을 전달하거나 혹은 판단을 전달한다라고 얘기했어요. 다분히 얘의 중심은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화자에 있다고 그랬죠? 화자에 있다 보니까 화자의 감정과 화자의 판단을 전달하는 것이 주된 어떤 목표가 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표출은 표출은 포인트가 뭐냐 바로 본능적이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의도가 없어요. 의도가 없다. 의도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교재에다가 예를 들어놓은 거 표현 기능. 이 책은 정말 유익해라고 얘기했을 때 유익하다라는 것은 나의 그 책에 대한 대상에 대한 판단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아 오늘 왠지 이렇게 슬퍼. 이거 뭐야? 감정이죠. 나의 감정. 화자의 초점을 맞췄죠. 그 다음에 빈판에 미끄러졌어요. 아이코! 했는데 그 아이코를 의도적으로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순간적으로 본능적으로 나도 모르게 뛰쳐나오는 그 말. 그 언어의 기능을 바로 우리는 본능적인 그렇죠? 의도가 없는 그것을 표출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는 두 개가 화자를 초점으로 했다라는 거. 화자를 초점으로 했다라는 그 공통점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는 게 중요하겠다. 이런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은 청자를 강조한 지령적, 명령적, 감화적 기능입니다. 자, 지령, 명령, 감화 다 같은 말이에요. 그냥 하나만 씁시다. 자, 지령적 기능이란 건 도대체 무엇이냐?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어떤 언어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했을 때 그 메시지가 상대방의 무엇, 행동이나 청자의 행동이나 혹은 감정의 어떤 변화나 유도를 하는 거예요. 행동을 하도록 만들거나 아니면 어떤 감정이 일어나도록 만들 때, 교화시킬 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령적 기능, 명령적 기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 제가 교재에다 이렇게 해놨죠? 청자에게 어떤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거나 설득의 이야기를 통해 청자의 생각을 바꾸는, 그렇죠? 행동과 그 다음에 생각을 바꾸는 것을 바로 우리는 뭐라고 한다? 지령, 지령적 기능, 명령적 기능, 감화적 기능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감화적이다라는 말 정도를 여러분들이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인성은 당연히 뭐라고요? 청자를 초점으로 두고 있는 기능이 되겠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야, 일어나! 25쪽 읽어, 반장! 이건 뭐예요? 애가 북! 이래가지고 25쪽이요. 예, 내가 읽잖아요, 그렇죠? 그게 명령의 기능이겠고요. 야, 우리 설악산에 올라가자! 시라, 가자! 뭐 이거 있죠? 그거 청유, 그렇죠? 청유라는 거 다 알고 있고요. 투표는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표, 선생님이 한번 표를 한번 만들어봤어요. 투표는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이것이 바로 뭐죠? 표입니다. 표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 결국 뭐예요? 사람들을 감화시키고, 그렇죠? 감정의 변화를 시키고 행동을 주는 거잖아요. 막 누워서, 아, 오늘 투표일이야. 난 누워서 쉬어야지. 아이고, 오늘 영화 재밌는 거 하나? 아, 영화 다운받아서 봐야지. 이러고 있을 때, 이 표를 표가 TV에 딱 한 거예요. TV는, 투표는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얘가 벌떡이 나서, 아이고, 투표하고 와야지. 그랬을 때 뭐예요? 바로, 지령적 기능. 청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 자체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요. 주의하셔야 될 게, 이거예요. 명령, 청유, 의문, 표, 광고문, 연설문. 정말 다양한, 그렇죠? 다양한 문장들, 그렇죠? 다양한 문장들이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직접봐라, 간접봐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직접봐라, 간접봐라. 간접봐라를 생각하시라는 얘기예요. 직접봐라 같은 경우에는 무슨 얘기냐면, 직접봐라는, 야, 추워, 문 닫어. 이게 직접봐라예요. 무슨 말 얘기했죠? 그대로 명령을 한 거예요. 명령적 기능을 수행한 언어죠. 그렇죠? 자, 그런데, 야, 좀 춥지 않니? 라고 얘기했어요. 그거는 명령문이 아니죠. 명령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좀 춥지 않니? 라고 얘기했을 때, 한 학생이, 제가 문 닫겠습니다. 하고 창문을 닫아요. 그렇다면 뭐죠? 그것이 간접봐라예요. 직접봐라가 아니라 간접봐라. 간접적으로 우회적으로 부드럽게, 뭐예요? 청자의 행동을 유발한 거죠. 됐습니까? 유도한 거죠. 자, 이런 걸 우리가 간접봐라 라고 하니까, 결국 주의하셔야 될 것은, 언제나 명령문만이 이런 지령적, 명령적, 감화적 기능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 그것만 좀 주의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전원 강조, 전원 강조, 전원. 전원을 강조하는 거, 전원을 강조하는 거. 전원을 강조해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적 기능, 자, 미적 기능, 시적 기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적인 기능이다. 라는 건 도대체 뭐냐? 말 그대로 전원을 강조하니까, 제가 여기다 설명을 써놓은 것처럼, 내가 전달하는 메시지를 웬만하면 효과가 크게, 그 효과가 크면서도 동시에, 효과 중에서도 뭘 강조하는 거냐면, 정말 아름답고, 그렇죠? 느낌이 좋게, 기분 좋게, 말 그대로 미적으로 만든 거예요. 알겠습니까? 전원을, 내가 말하는 전원을 좀 더 미적으로 만드는 걸 우리가 시적 기능, 미적 기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상생활에서도 가능해요. 일상생활에서도 이야기를 할 때 좀 더 리드미컬하게 만들 수도 있고, 좀 불편하게, 발음하기 불편한 것들, 좀 더 자연스러운 연결로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걸 우리가 미적 기능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소설 중에, 소설 중에, 이청준 선생님의 소설 중에 이런 소설이 있죠? 건방진 신문팔이 이야기가 나와 있는 신문이 있어요. 그건 물론 당 시대에 대한 어떤 비판을 가지고 있는, 언론 탄압에 대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소설이었지만, 그 소설에 등장하는 건방진 신문팔이가 어떻게 해요? 중앙일보야, 무슨일보야, 무슨일보야, 이걸 외치는데, 어느 날 그 신문 중에 하나가 뚝 빠졌어요. 패간이 돼버렸습니다. 패간이 되는, 물론 자진 패간인 것처럼 했지만, 패간이 돼버리니까 얘가, 아, 이게 리듬이 안 맞는 거야. 리듬이 안 맞아서 신문을 안 파는 거예요. 그렇죠? 팔러 나오지라는 거야. 그래서 주인공인 나가, 이 녀석을 찾아가서, 왜 신문을 안 파느냐. 버스에서 네가 신문 팔았는데, 요즘 왜 팔러 안 오니? 라고 물어본 거죠. 그때 얘가 무슨일보야, 무슨일보야, 무슨일보야 하는데, 이게 리듬이 안 맞는다. 그래서 그걸 좀 조정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 것도 바로 뭐예요? 미적기능, 언어의 미적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문제 하나 출제한 거예요, 제가. 그죠? 그 소설을 주고서, 이런 언어 기능하고 연결시켜서 문제를 낼 수도 있는 거죠. 이 녀석이 지금 언어의 기능 중에 무엇에 충실하고 있는 걸까요? 미적기능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라고 나오는 거죠. 나중에 시험 문제에 나오면, 저한테 게시판에 글을 올리셔서, 감사하다고. 그리고 제 핸드폰에다가 커피 구매권을 한 장씩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자, 미적기능은 그래서, 뭔가 좀 수사법, 어떤 표현에, 표현을 좀 더 아름답게 만드는 것, 미적으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문학작품, 특히 시작품을 보면 잘 나타나는, 문학에 더욱더 잘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래서,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나보의 과열의 과열을 가질 때는, 이건 뭐예요? 7호초 3음보라고 그랬죠? 이런 것이 바로 시에서 만들어낸 어떤 음악성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바로 미적기능에 들어가는 거고요. 고기는 씹어야 마시고, 말은 해야 마시다. 이것도 어때요? 앞뒤구가 대구를 이루면서 좀 더 리드미컬하게, 그죠? 귀에 쏙쏙 들어오게, 말하기도 굉장히 편하게 만들어준 거죠. 이런 것들도 바로 미적기능, 시적기능에 해당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시적기능 한번 볼까요? 지시적기능, 혹은 정보적기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얘는 대상을 강조한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언어가 이야기하는 대상에 대한, 그 메시지가 전달하는, 메시지가 이야기하고 있는 대상에 대한 사실정보, 그렇죠? 말 그대로 정보예요. 사실정보, 그 다음에 지식, 의미, 지식, 개념,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을 때 우리가 지시기능, 정보기능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데, 화자와 청자인 인간을 뺀 나머지 주변에 있는 사물들, 모든 물상에 대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보, 지식들, 이런 것들을 전달할 때, 우리가 지시기능이 강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대상, 주의하실 거, 어떤 대상에 대해서 이름을 부여하는 것, 그렇죠? 이름 부여, 이름을 부여하는 것, 이름을 부여하는 것도 지시기능에 들어가는 거죠. 당연히 정보기능, 무슨 말인지 이해 되셨죠? 이름을 부여하는 것. 그게 왜 그러냐면, 결국 지시, 정보는 바로 지식이 늘어나는 거예요. 지식이 늘어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지식이 늘어나는 거다. 그럼 지식이 늘어난다는 건 뭐예요?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고 사람에 대해서 갖는 지식도 있겠지만, 또 외부에 있는 사물에 대한 지식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내면을 들여다보고, 나에겐 이런 감정이 있어, 이런 감정을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지? 아, 그거 사랑이라고 해야지. 그럼 지식이 하나 생긴 겁니다. 무슨 말겠어요? 감정이라는 대상에 대해서 언어 형식을 뜨그득 붙여줌으로써, 뭐예요? 지식 정보를 늘리게 되는 어떤 기능을 하게 되는 거죠. 저기 뛰어다니는 녀석한테, 털북숭이한테, 아, 저 녀석은 뭐지? 아, 희한하게 생겼네, 이쁘게 생겼네? 아, 고양이라고 붙여야지. 그럼 뭐예요? 또 정보 하나, 지식이 하나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대상에 대해서 이름을 붙이거나, 개념을 형성하는 것, 이런 것들이 모두 지식 정보의 기능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언어를 강조하는 기능이에요. 관어적 기능이라고 얘기했죠, 관어. 관어는 언어를 바라본다 그랬습니다. 초언어적인, 언어를 넘어선 메타언어적 기능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예를 보시면 더 쉬울 거예요. 앞에 참, 이거 예를 제가 안 읽어드렸네요. 자, 지시적 기능에는요.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더 온다. 이거 뭐예요? 진리를 전달하거나, 약 없이는 언어의 기능을 여섯 가지로 나누었어요. 정보를 주는 거죠. 붉은 악마의 응원은 우리 민족의 결속력을 보인다. 얘기했어요, 그렇죠? 이건 의미를 전달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의미를 전달하는 거. 그래서 붉은 악마의 응원이라는 것 자체의 의미는 무엇일까라는 걸 전달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상 이 녀석, 붉은 악마의 응원은 우리 민족의 결속력을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딱 생각을 해보면 표현의 기능 아닐까요? 왜요? 붉은 악마의 응원은 그것을 한다라고 판단한 거잖아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약간 좀 애매한 부분이기도 한데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다를 겁니다, 그렇죠? 그 응원이라는 것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뭐 하는 거예요? 지식을 쌓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보면 또 이쪽에도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마지막 예 같은 경우에는 시험 문제에 나오기엔 좀 어려운, 그렇죠? 오해의 소지가 좀 있기는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여기서 이렇게 하면 또 되겠죠, 더 쉽게 되겠죠? 자, 여기서 응원하는 친구들을 우리는 붉은 악마라고 부른다, 이런 경우에, 그렇죠? 이름이니까 지시적 기능, 정보의 기능에 더욱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언어 강조, 관어적 기능 한번 볼게요. 관어적 기능은 언어가 언어를 들여다본다, 언어를 뛰어넘는 거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예를 보면 더 쉬울 겁니다. 영어의 sky는 하늘이라는 뜻이다. 그건 뭐예요? 우리 말이, 우리말로 발화를 했는데 그 발화가 무엇을 설명해주고 있죠? sky라는 영어, 언어 자체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죠? 언어 자체를 설명한다. 그 다음에 물은 H2O로 나타난다. 과학, 기호, 그렇죠? 과학. 네, 자, 외국어라든가, 그렇죠? 외국어라든가 과학이나 수학의 어떤 기호들, 이것들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즉, 뭐예요? 언어를 설명하기 위한 기호, 언어를 설명하기 위한 언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접촉을 강조한 접촉을 강조한 자, 진교 기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교 기능은 제가 유난류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인간과 인간 사이에 좀 더 부드러운 관계를 만들어주기 위한 언어 기능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예를 보시면 날씨가 덥죠? 그러면 아, 무지하게 더워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날씨가 덥죠? 해가지고 무지하게 더우냐 안 더우냐의 어떤 대답을 얻어내고자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더운 날씨 공감하면서 유대감을 만드는 거죠. 식사하셨어요? 아직 못 먹었어요? 대답하기도 하고. 어, 그쪽은 식사하셨어요? 물론 이렇게 대답을 정확하게 얘기를 하긴 하겠지만 정말로 식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은 아니고 인사치레로 물어보는 거죠. 아, 이발하셨네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너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너도 나한테 관심 좀 가져봐. 우리는 친해져야 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들. 주로 인사, 그렇죠? 인사말. 인사말이 여기에 들어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인간과 인간 사이의 어떤 유대관계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진교적 기능이다. 라는 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예요? 관습적인 의미. 관습적인 의미가 어떻게 된다?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정말로 식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둘, 셋, 넷, 다섯, 일곱 개의 기능을 얘기했는데 앞에 여섯 가지로 나눈다. 라고 얘기했는데 초점이 여기 하나에 두 개가 있어서 일곱 개가 된 그런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언어의 기능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뭐 지금 설명을 해드리니까 별로 어렵지 않게 이해를 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워밍업이니까요. 그렇죠? 별로 어렵지 않게 다 이해를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건 조금 있다가 이제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다시 고민을 해보도록 하고요. 암기 노트 만들기. 여러분들이 한번 또 얘는 쭉 한번 포인트만 정리를 해보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언어의 도상성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어의 도상성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도상성. 자, 이것도 이제 시험에 가끔씩 툭툭 던져서 나오는 녀석인데요. 자, 도상성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앞에서 공부했었던, 여러분들하고 함께 공부했었던 언어의 도상성은 앞에서 공부했었던 자의성하고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자의성. 자의성은 뭐라고 그랬죠? 필요한성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무엇과 무엇 사이에, 내용과 형식 사이에. 이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습니다. 자의성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필연성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필연성이 있는 듯한 예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언어의 도상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양적 도상성이라는 게 있죠. 자, 1번. 양적인 도상성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 예를 보시면 쉬워요. 자, 사람을, 사람을 단수로 표현할 때 이렇게 하고 사람들이라고 해요. 사람들. 그렇다면 사람, 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렇죠? 사람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숫자가 적지만 물론 얘를 총체적으로 사람 전체를 의미한다고 본다면 그때는 숫자 개념이 필요 없는 거고 사람이라는 존재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대상은 그냥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해서 이렇게 복수가 되면 단수보다 복수가, 개수가 많으니까 언어 형식 자체에도 뭐예요? 하나 더 늘어난다는 얘기죠. 무슨 말 얘기했습니까? 즉, 내용 때문에 형식이 결정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됐습니까? 내용 때문에 형식이 결정이 된다. 그렇다면 어? 이거 좀 필연성이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예라는 얘기입니다. 그 예 중에 하나가 양적인 도상성의 예였고요. 자, 그 다음에 가능, 불가능도 있어요. 가능, 불가능. 긍정과 부정이 있을 때 부정에는 뭔가를 하나 더 붙여서 양적으로 늘려버리더라. 이거 뭔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 순서적 도상성 있습니다. 순서적. 순서적 도상성은 순서를 지킨다는 얘기겠네요. 내용상 순서가 있는 것이 형식상으로도 나타난다는 뜻이겠네요.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 어제와 오늘, 어제 오늘 이게 하나의 합성어가 만들어졌을 때 순서적으로 나왔다는 얘기예요. 오늘, 어제라고 하진 않는다는 얘기죠. 오늘, 내일 이렇게 또 쓰죠. 오늘, 내일 한다 뭐 이렇게 쓰잖아요. 그렇죠? 오늘, 내일 찾아갈게요 라고 얘기할 때 그때도 순서를 마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내용이 형식을 어느 정도 결정해주고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죠. 그렇죠? 필연성이 어느 정도 있다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 여닫다도 마찬가지예요. 여닫다. 열고 닫다. 열어야 다음에 닫지. 닫은 다음에 열지는 않는다. 그래서 순서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농담 많이 하는 것 중에 야, 문 닫고 나가. 그러면 나가다가 아니, 문을 닫고 어떻게 나와요? 열고 나와야죠. 이렇게 장난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건 뭐예요? 언어의 순서적 도상성을 지키지 않아서 하는 얘기죠. 제가 또 문제 하나 드렸습니다. 그렇죠? 수업 과정에서 문제를 제가 막 만들어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 농담이 있는 대화 장면을 주고서 여기서 이제 도상성에 측면에서 어떤 도상성에 해당할까? 뭐 이런 거. 쉬운 문제죠. 근데.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근접적 도상성에 있어요. 근접. 즉, 뭐예요? 가까운 건 형식상에 가깝게 나타난다. 이거예요. 양적으로 많은 것은 내용. 내용이 양적으로 많을 때 형식도 많다. 순서적인 내용. 내용의 순서는 형식상에도 순서적으로 나타난다. 근접해 있을수록, 내용상 근접해 있을수록 형식에도 나타난다. 뭐 이 얘기예요? 어려운 거 없잖아요. 그렇죠? 됐죠? 소문나고 맛있는 울릉 호박전. 엿은 엿인데 무슨 엿. 일단은 가장 가까운 게 호박으로 되어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어디서 만드는지? 울릉도에서 만들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정보들이죠. 그것들이 먼저 붙어요. 그렇죠? 그럼 울릉도에서 호박으로 엿을 만들어야 그걸 먹어보지. 그래서 맛있다가 되는 거죠. 맛이 있어야 소문이 나지. 그렇죠? 어떻게 보면 순서적 도상성하고도 좀 연관이 됩니다만 더욱더 가까운 거. 일단 단계적으로 보시면 되겠죠? 단계적으로.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영문 예도 있어요. The famous delicious Italian pephaloni pizza. 뭐 이렇게 나와있네요. 거의 뭐 본토 발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들이 바로 근접적 도상성이고요. 그렇죠? 저의 딸이 또 등장을 했습니다. 저의 딸이 뚝 등장해서 근접적 도상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예삐그로 유명한 뽑히네 강아지. 이것도 근접적 도상성이에요. 하고 우리 강아지가 꽉꽉 하고 짚고 있습니다. 아, 유치하죠? 제가 성격이 원래 그래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언어의 도상성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별로 어려운 건 아닙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들어두시면 들어두시면 나중에 시험에 등장했을 때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보통은 이런 것들은 보기를 주고 출제하는 경향이 더 강하기 때문에 암기까지는 여러분들이 굳이 하실 필요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용어들 자체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용어들 자체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암기를 안 하려고 해도 충분히 암기가 되는 그런 녀석들일 거예요. 자, 여기까지 다 이해를 하셨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개념 정리를 마치고 이제 실전문제풀이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전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언어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그랬어요.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는 겁니다. 언어의 요소 중에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 구분될 수 있다? 그렇죠.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 언어 요소 6개로 나눈 다음에 7개의 기능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표현적 기능과 표출적 기능은 화자의 초점. 오케이. 됐죠? 표현이라는 건 뭐라고 했습니까? 감정이나 판단. 그렇죠? 표출은? 어이구야. 이거죠? 자, 그다음에 명령만이 감화적 기능을 수행하는 문제입니다. 아이고야, 극단적인 거 나왔죠? 그렇죠?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감화적 기능을 수행하는 건 명령만이 아니라고 했어요. 제가 무엇을 말씀드렸죠? 간접바라라는 것이 있다라는 말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메타 언어적 기능은 언어가 언어를 설명하는 기능. 오케이, 됐죠? 초언어적인. 메타 초언어적인. 자, 그다음에 2번. 보기에 제시된 언어의 기능의 예는 뭐냐? 그랬어요. 의사전달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에서의 유대감과 친밀감. 어, 어? 뭔지 알겠죠? 신교적 기능을 얘기합니다. 자, 1번은 나 좀 우울해. 나 좀 우울해. 자, 1번은 뭐예요? 나 좀 우울해라고 얘기한 것은 우울하다. 감정을 드러낸 거죠? 표현이죠. 표현적 기능에 해당하고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2번에 나왔는 건 뭐죠? 수고하세요. 이건 뭐예요? 신교적 기능. 맞습니다. 신교적 기능. 그다음에 3번에 나왔는 건 부근책이다. 아아. 언어가 언어를 설명하고 있어. 메타 언어적. 메타 언어적. 메타 언어적 기능. 그렇죠? 관어적 기능이라고 얘기했죠. 자, 4번은 뭡니까? 이제 출발하자. 명령적 기능. 지령적 기능이죠?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신교적 기능을 찾는 얘기니까요. 제시문에 설명된 언어의 기능은 무엇이냐고 그랬어요. 이 기능을 우리가 세계를 이해하는 정도에 비례합니다. 세상의 사물에 이름을 붙이는 것도 이에 해당합니다. 어, 오. 됐죠? 뭐예요? 뭐예요? 신교적 기능, 미학적 기능, 관어적 기능, 정보적 기능. 정답 4번. 정보적 기능이죠. 그렇죠? 세상의 사물에 대해서 이름을 붙인다라는 얘기는 세상에 대한 지식, 정보가 늘어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4번. 표현적 기능과 강조점이 같은 기능은 뭐냐고 그랬어요. 아, 아. 강조점. 표현적 기능의 강조점이 뭐였죠? 바로 화자였습니다. 화자, 누구다? 표출적 기능. 3번. 정답 되죠. 제시문의 설명과 가장 관계가 깊은 언어 기능은 뭐냐고 그랬어요. 춘향전의 한 구절이다. 춘향전 딱 나오니까 답 나올 것 같죠? 자, 서방인지 남방인지 거리나 나와 있다. 자, 이거 문학을 하면서도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것이죠. 동음이의어를 이용하여 상황을 비꼬는 재미를 유발하며 라고 되어 있죠. 발음이 유사하거나 동음이의어를 활용하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언어 유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언어 유희. 잘 알고 있는 얘기죠. 언어 유희를 사용했다. 그 다음에 뭐죠? 리듬감. 열거하면서, 유사의 일을 열거하면서 리듬감도 음악성을 획득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미적 기능. 미적 기능. 그렇죠? 미적 기능이 됐고요.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들어가 볼까요? 다음 중 언어의 기능과 관련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했어요. 말의 관습적 의미가 중요한 기능이 친교적 기능이다. 아이고야, 아니죠. 관습적 의미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되겠네요. 문학 작품을 감상할 때 우리는 미적 언어 기능을 떠올리며. 그렇죠? 문학은 미적 기능하고 가깝다라고 얘기했죠. 표현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다. 그래서 뭐라고? 명령적, 지령적 기능이라고 얘기했죠. 감화적 기능. 누군가 아파서 내는 지름소리. 이건 뭐예요? 그렇죠. 본능에 의한 거니까 표출적 기능. 자, 다음 보기에 대화에서 가장 두드러진 언어 기능은 뭐냐고 그랬어요. 버리, 안녕. 오늘 날씨가 정말 좋아. 응, 오늘 산책하기 정말 좋겠어. 아, 이거 뭐예요? 둘이 굉장히 친해 보이죠? 가까워 보입니다. 진교적 기능이 되겠습니다. 질문에. 제 질문에서 가장 두드러진 언어 기능은 뭐냐고 그랬어요. 유사한 대상을 나열하는 경우 우리는 보통 음절수가 적은 말부터 말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느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나열하는데 두 글자, 두 음절짜리를 먼저 하고 세 음절, 네 음절 이런 식으로 늘려가는 점층적인 구조를 만드는 것이 더욱더 말하고 듣기가 편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건 뭐예요? 다듬는 거죠. 그 언어 자체, 그 메시지 자체를 다듬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뭐가 되는 거죠? 미적 기능이 되겠죠. 8번의 2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도상성에 대한 설명으로 적지하지 않은 건 뭐냐고 그랬어요. 자, 언어의 도상성에 대한 설명으로 적지하지 않은가. 자, 도상성입니다. 언어의 내용과 형식의 결합에 어느 정도 필요한성을 보이는 예가 있음을 말하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람을 복수 나타내는 거 맞죠. 그렇죠? 이런 거 뭐라고 그랬어요? 양적인 도상성이다 라는 얘기 했었죠. 그렇죠? 2번에 사람. 자, 2번에 나와 있는 거. 양적인 도상성. 이해겠죠? 기억합니다. 복수가 더 많으니까 양적으로 형식도 늘어난다. 문답 오르내리다 오르 오늘 내일. 묻고 답해야 되죠. 그렇죠? 순서. 순서를 맞춰서 하는 거. 그렇죠? 소문나고 맛있는 거. 아니, 이거 뭐예요? 근접. 가까운 것을 더욱더 수직하는 대상에 더 가깝게 붙이는 것. 자, 마지막 문제. 10번. 보기의 작품의 미적 기능 외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그랬어요. 자, 기능 외에. 어버이 그릴. 일단 미적 기능 외에 라고 말을 했으니까. 미적 기능을 일단 가지고 계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문학 작품의 가능성이 높으시다는 얘기네요. 보기 딱 보니까. 어버이 그릴 줄을 처음부터 알아만은. 님군을 향한 뜻도 하늘이 삼겨시니. 진실로 님군을 잊으면 그것이 불효인가 여기노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어버이 그리워할 줄을 처음부터 알았겠느냐. 임금을 향한 뜻도 하늘이 삼겨시니 뭐예요? 만들어냈으니. 진실로 임금을 잊고 산다면 그것이 바로 불효 아니냐. 결론 얘기하고 싶은 게 뭐죠? 종장에 딱 들어있죠. 시상이 집약이 되면서 화자가 얘기하고 싶은 얘기가 다 여기 들어있어요. 뭘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뭘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민군을 잊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충성을 다하거라 이놈 자식들아. 이런 얘기죠. 교훈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번에 보시면. 시조가 나와 있는데. 그 시조는 당연히 시기 때문에 음악성. 바로 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다가 뭐까지 가지고 있다? 교훈을 주려고 한다. 교훈을 주려고 한다는 건 무엇과 관련이 있다? 감화 기능. 그렇죠? 감화 기능. 자 그럼 정답 몇 번이에요? 그렇죠. 바로 4번 명령의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많이 출제되는 형태. 많이 출제되는 형태. 그 다음에 약간의 변형 이런 것들을 넣어서 여러분들하고 10개의 문제를 또 풀어봤어요. 그래서 사실은 언어 기능에서 문제가 나올 게 그렇게 다양하게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는 과정에서 이렇게도 문제를 낼 수 있겠네요. 소설을 예로 든다든가 했었죠. 그런 식으로 어떤 발전이 가능하긴 합니다만. 이 부분은 그렇게 많이 출제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아니지만 약방의 감초처럼 이렇게 끼어드니까 반드시 정리는 해두셔야 되겠고. 10개 문제 정도 푸시면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정리가 충분히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이 교재의 특징 강의의 특징은 개념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제시하고 스스로 정리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린 다음에 문제를 통해서 그걸 다시 확인을 해서 한 장 한 장 작은 작은 장들이 끝날 때마다 끝날 때마다 뭔가를 내가 쌓아가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드는 진정한 어떤 국어책을 국어 교재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발은 다 담그셨고 여러분들이 발은 다 담갔습니다. 이제는 푹 빠져 들어가셔야 될 때가 된 거죠. 그러면 이제 문법이 시작될 텐데 보통의 참고서에는 요 다음에 뭐가 붙게 되냐면 국어의 특질이 나와요. 근데 저는 국어의 특질을 넣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 교재에서 국어의 특질이 빠지나요? 그것이 시험 문제 잘 나오는데요. 그렇죠. 빠질 리가 없죠. 대신 문법 규범 등을 설명을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국어의 특질에 대해서 정말 많은 것을 제대로 정리하고 난 다음에 특질을 딱 정리하면 굉장히 쉽게 정리가 될 수 있거든요. 그에는 후반부로 옮겨 놓았으니까 후반부에서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언어의 기능과 언어의 도상성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 강의에서 또 열심히 문법 공부 진정한 문법 공부에 들어오셔서 열심히 수업 들어주시기 바랍니다.